참가번호 55번 정소라! 참가번호 40번 30번이요! 이성혜! 참가번호 12번 김유미영 축하드립니다! 2012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미스서울진 김유미영이 결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앞번호도 아니고 끝번호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산대회에서 마지막 번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끝쪽으로 하고 싶어요 뒷번호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힘들 것 같고 앞번호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 대구 때도 1번을 뽑아서 지금 감회가 새롭고요 가장 집중될 때 나와서 아마 임팩트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또 단점을 잊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번호보다는 마지막 번호니까 앞사람 하는 거 보면서 좀 더 발전된 포즈로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좋습니다 당선과 번호는 전혀 무관합니다 굳이 어느 번호에 속해 있다고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